전, 안녕히 계세요. 애기 엄마! 아휴, 어떡해. 괜찮아? 섭섭해도 어떡해. 어제 애기 엄마 한창 바쁠 때 일하다가 뛰쳐나가서 사장이 많이 화났거든. 그래도 사정 좀 봐주지. 아니, 며칠 일했다고 바로 잘라. 마음 써주셔서 감사해요, 아주머니. 저 때문에 더 바쁘셨을 텐데. 애기 엄마 돈 급하지? 딱 보니까 그래서. 네. 내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줄까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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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